종합반 소개 3탄 오늘 3탄에 못 오신 분들 마찬가지로 3탄 영상도 빌세스쿨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올릴 거니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매주마다 주제가 다릅니다. 오늘은 2차 공부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론 강의는 2차 기본 강의, 판례 심화 강의, 탑10 및 최신 판례 정리 강의로 구성을 합니다. 2차 기본 강의는 9월에 개강을 하고요. 여기서는 주문, 학설 판례를 정리를 해드리는데 주문에 대해서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까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제가 무수히 많은 상담을 해보니까 절차 쪽 파트 3 주체기간 서면 정리했던 것들, 그걸 많이 까먹으셨더라고요. 까먹은 주문에 대해서 리마인드 해드립니다. 교재는 2차 기본서 나오고요. 곧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학설은 1차 때 배우지 않습니다. 1차 시험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배우지 않았던 학설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립니다. 학설이라는 게 대학교 교수님의 의견을 학설이라고 합니다만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릴 건데 대한민국에 있는 교수님들 견해가 많이 없어요. 우리가 배우는 학설은 대부분 일본에서 건너온 학설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 중에 상당수는 구시대적, 그러니까 현 시대와 맞지 않은, 현행법과 현행 판례에 맞지 않은 학설들이 많고요. 시험 문제는 얼마나 학설들을 소수만 간추를 씁니다. 그것만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제가 2차 기본강의나 아니면 제 사례제 핸드북에 집어넣지 않은 학설들은 절대 공부하지 마세요. 그게 학설도 아니고요. 정체불명의 내용이니까요. 1차 때 배우지 않은 학설 소개해드릴 거고요.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것들만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기괴한 학설들은 학설이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 공부하면 안 됩니다. 다음 판례, 판례도 주문하고 비슷하게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까먹은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거를 리마인드 해드릴 겁니다. 이때 답안지용으로 정리를 좀 해드립니다. 교제는 기본서로 진행을 합니다. 판례 심화 강의는 판례에 대해서 소개하는 건데 기본강의의 가장 큰 골자는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까먹은 걸 리마인드 한답니다. 판례 심화 강의에 와서는 판례에 대해 심층적으로 소개를 해요. 기본강의에서는 우리 1차 때 했던 판례 밑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있었다를 다시 리마인드 하는 거고 판례 심화 강의에서는 최근 기출 문제 추세가 판례의 사안을 그대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소재가 좀 자극적인데 민사소음보, 깜빵, 최영도 박사님이 정확하게 적중한 거 상표법, 생리대, 다소 민감한 부분들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 이유가 최신 판례의 사안을 그대로 주지하는 경향 때문에 그래요. 판례 특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기출문제 해설 강의도 올려놨습니다만 저희 제약고냐, 아픽사반하고 다파글리플로진하고 선택발명 사안들 그게 비단 선택발명만이 아니고요. 제가 1차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거 아직도 손해배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특허권 침해금지청구소송 또는 침해금지 가처분과 이쪽 무효심판, 권한, 이 투트랙 간의 제도의 운영 그게 나왔거든요. 그게 판례상 그대로라고요. 저희 제약고냐. 심지어 다파는 제가 대리인이었다고 했습니다. 심판 그런데 해당 내용을 1차 판례에서는 자세하게 할 수가 없어요. 시간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1차에서는 사안이 출체되지도 않기 때문에 제가 밑줄 위주로 이해를 시켜드리죠. 그다음에 기본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기본 강의는 1차 때 했던 거 까먹은 거 리마인드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서 심층적으로 말씀드려요. 여기서 제가 담당했던 사건들이 또 많다 보니까 저희 제약고냐 사건들이 시험 문제 많이 나와서 사안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 2차 기본 강의하고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습 개념으로 2차 답안 연습을 실시할 겁니다. 오늘 선택 발명을 배우면 선택 발명 문제를 드릴 거예요. 그럼 그거를 복습하고 오시면 다음 시간에 제가 답안 해설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슬슬 답안 작성해서 시동 거는 거죠. 2차 기본 강의에서는 까먹은 내용 정리만 할 거고요. 여기서는 판례 심층적으로 전달 플러스 복습용으로는 답안 슬슬 시동 걸 겁니다. 교재는 판례노트 핸드북, 판례노트 핸드북은 판례노트 판례하고 똑같습니다만 그걸 더 2차용에 맞게 목차화했고요. 내용을 조금 압축해놨습니다. 그 무슨 판례 문구를 바꿨다는 건 아니고요. 2차에 필요할 정도로 조금 더 압축해서 나중에 들고 다니면서 외우기 좋게 해놨습니다. 조금 더 얕습니다. 훨씬 더 얕습니다. 판례노트보다. 그 다음에 보충 프림트는 복습용으로 2차 답안 연습하는 것들을 드릴 겁니다. 탑10은 6월에 개강합니다. 순서가 기본강이 9월에 개강하고 팔레시마강이 10월에 개강하고 그 다음에 11월에 사례강이 개강하고 2, 6월은 내년 6월 얘기하는 겁니다. 2차 시험 들어가기 전에 특허법 학회라고 유일한 학회가 있습니다. 특허법 관련해서. 거기서 진행하는 최신 탑10 판례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보충 프린트로 드립니다. 해당 보충 프린트는 별루스쿨 자료실으로 다 있어요.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동안에 특허법 학회에서 진행했던 세미나 자료들 제가 다 올려놨거든요. 그건 안 보셔도 됩니다. 근데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참고를 하시고 저희 인마이제이 독서실 가면은 거기서 나눠준 책자으로도 올라가 있으면 보실 분들은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탑10만 정리하지 않고 최신 판례 같이 정리해드립니다. 이 최신 판례는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랬는데 매년 한 문제 이상 기출에 적중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최신 판례는 한 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신 판례는 이게 내년에 하는 수업입니다. 내년 것만이 아니고요. 23년 것까지 그러니까 2년치를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핵심 판례는 2차 다반지형으로도 정리해드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선택 발명이 굉장히 중요했었거든요. 아픽사반 사건과 다파글리플로진 사건이 결론이 달랐습니다. 하나는 선택 발명이 유효였고요. 하나는 무효가 됐었습니다. 그런 중요한 것들은 다반지형으로까지도 정리해드립니다. 그 외에 우리가 많이 봤던 판례들은 충실하게 다반지 연습을 했기 때문에 내용 정리만 해드릴 거고요. 교재는 보충 프린트로 진행하고 해당 자료는 전부 자료실에 업로드할 겁니다. 과거 자료들도 보시고 싶으면 지금 다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최신 판례 정리는 다시 강조하지만 매년 한 문제 이상 기출을 적중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랬고요. 작년도 그랬고요. 기출 적중도는 제가 또 다 올려놨습니다. 올해 문제도 전 문제 적중했다는 거 제가 다 올려놨습니다. 여기까지 이런 강의 1차 때 까먹었던 종은 판례 리마인드 그 다음에 1차 때는 배우지 않는 학술에 대해서 간단 소개 1차 때 배웠던 판례지만 그리고 2차 기본 강의에서 리마인드한 판례지만 이들과 다르게 사안을 조금 더 들여다보는 왜냐하면 그 사안을 그대로 출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은 안 드렸는데 논리 전개 과정도 조금 심층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담당했던 사건이 많았다고 했는데 원고와 피고가 무슨 주장을 했는지 조금 더 심층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런 게 답안지 작성할 때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쓰려고 하시면 안 되는데 그건 뭔지 답안 연습할 때 말씀드릴 겁니다. 하지만 외울 때 되게 도움이 돼요. 논리 전개 과정을 한번 들어놓으면 제가 대리인이었던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오류 없이 지금 학원가의 오류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제가 담당했던 사건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소개하는 학원가들 자료를 보면 제가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오류 없이 정확하게 전달되는 게 판례 심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탑퇴는 내년에 하고요. 최신 판례와 법학회에서 정리한 판례를 간단히 정리해드립니다. 그런데 법학회에서 나온 판례들은 당연히 우리가 판례 심화나 기본 강의나 하면서 다 다뤘던 판례들이 나옵니다. 문제풀입니다. 2차는 이론 정리보다는 문제풀이가 훨씬입니다. 이론 정리는 어떻게 보면 골자가 1차 때 까먹었던 내용 리마인드한다가 메인이고 문제풀이는 사례강의 기출문제 그리고 GS로 구성이 됩니다. 사례강의는 시별 때를 강화합니다. 문제풀이 스킬 말씀드립니다. 설문이 있고 정답 찾는 연습과 목차 설정 연습을 위주로 합니다. 사례강의는 사례제 핸드북으로 할 거고요. 거기 문제하고 정답이 있어요. 답안지. 그런데 이 문제 읽고 정답 다 보고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제 수업과 제 과정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으신 게 체계화입니다. 스탭별 체계화. 사례강의에서는 그 답안지 판단 기준 법과 판례했을 내용들 정리해드리는 거고요. 사례강의에서는 거기 써있는 문장들 있죠. 그 각 목차마다 써있는 문장들. 여긴 강약 조절할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은 배제할 거고요. 주로 할 게 문제가 이렇게 써있으면 사실관계가 여기 여기 체크하시고 이 사실관계 어떤 판례에서 보지 않았냐. 우리 팔레시마 강의에서 봤던 이 판례 기억나지 않냐. 정답 추출 연습 제일 중요하게 먼저 할 겁니다. 문제 읽자마자 정답 찾는 연습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목차 설정 연습이 제가 유일하게 학원과에서 만든 공식. 저만 만들고 있습니다. JHJU 공식이라고. 그거 연습시켜드릴 거예요. 이게 올해 기출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올해 기출이 배점이 적었기 때문에 아무런 기준점 없이 아무런 체계 없이 막 쓰면 답안지 이상하게 됐어요. 제 공식에 따라서 쓰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었는데 목차, 제 공식에 따라서 설정하는 연습을 해볼 겁니다. 교재는 사례제인드북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 수업의 특징은 체계화입니다. 전문화이고요. 먼저 체계화와 관련해서 사례강의에서는 사례제인드북에 있는 모든 전 내용에 대해서 강약 조절 없이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정답 찾기와 목차의 강 조절하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2차 답안지 JHU 공식 말씀드릴 거고요. 대표적인 게 5점당 1목차라고 주장창 연습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이강의 들어와서는 사례강의에서 배웠던 정답 찾는 연습과 제 공식 목차 만드는 연습 그대로 적용해 볼 거예요. 제 수업이 체계적이고 제가 그렇게 전문성을 갖췄다고 유일하게 강조하는 이유가 모든 기출에 그동안 배웠던 게 전부 적용됩니다. 이런 수업이 제가 알기로는 놀랍게도 어느 군데도 없어요. 자신이 가르쳤던 기본서, 자신이 가르쳤던 강의 내용으로 기출해서라는 강사가 단 한 명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는 강의라고 보질 않아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 배웠던 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연습을 바로 보여드립니다. 제가 가르쳤던 공식, 유일하게 말씀드린 거 그대로 적용이 다 됩니다. 이걸 기출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완벽하게 대비해 보는 게 기출문제 풀이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과거 기출문제로 공식과 정답 찾는 연습을 할 겁니다. 그리고 GS는 내년 대비하는 거죠. 출제 예상 문제로. 종합반을 오시면 물론 단과 분들한테도 제가 똑같이 얘기할 건데 반드시 제가 말씀드린 스텝과 제가 말씀드린 공식대로 답안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고독점 갑니다. 그거 계속 잡아드릴 겁니다. GS는 기초 실전 A, 실전 B, 등이라고 했는데 칸이 없어서 등이라고 해서 콜라보가 있습니다. 전부 다 다른 문제입니다. 기초 실전 A, 실전 B, 콜라보 각각 겹치지 않는 다른 문제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학원에서는 1차는 매 월마다 진행하는 월말 모의고사가 있고 2차는 시험 보기 전에 진행하는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두 번 봅니다. 한 번은 교수님께서 문제를 내시고요. 한 번은 강사님들께서 내시는 그것도 다른 문제입니다. 교재입니다. 아직 신규 교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표지들은 작년판입니다. 기본 강의에서 진행하는 기본서 그 다음에 판례 심화 강의에서 진행하는 판례 노트 핸드북 이거 1차 때 판례 노트보다 되게 얇고 사이즈도 작아요. 핸드북이라고 명칭 들어간 건 사이즈 작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사례제 핸드북 얘 제일 많이 강조할 거고 이따 말씀드릴 건데 매주 토요일요일마다 주미팅 또 시작합니다. 거기 단가 분들도 웬만한 필참인데 종합반 분들은 반드시 들어오셔야 돼요. 거기서 이거 계속 외울 겁니다. 이것만 다 외우면 보도점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출 적중도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부러 제가 계속 이걸로 적중도를 보여드려요. 이거 계속 강조하고 제가 증명하려고 작년에도 계속 얘기했고 이것만 외우면 보도점이 안 될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일부러 GS 문제로도 적중도 충분히 올릴 수 있는데 얘를 강조하려고 기출 적중도는 좀 옛 걸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출 문제집 기본소의는 조문과 판례가 요약 정리되어 있고 주요 학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판례 노트 핸드북에는 판례 노트보다 암기하기 쉽도록 조금 더 얇게 정리를 해놨고요. 목차화 해놨습니다. 2차 답안제에 적합하도록 사례제 핸드북 매년 기출 전문제 적중하고 있습니다. 올해 적중도도 전부 다 올려놨습니다. 적중도 자료는 별리사 스쿨 홈페이지 자료실에도 있습니다. 기출 문제집에는 별리사 기출만이 아니라 주요 변호사 기출도 넣어놨습니다. 모든 회차가 있지는 않고 주요 문제 위주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풀이고 이것도 문제풀인데 그리고 이 안에도 기출문제가 좀 들어가 있는데요. 어떻게 운영을 하시냐면 얘를 메인으로 외우시고 얘를 메인으로 정답찾기와 목차 설정을 외우시고요. 이 기출에 그대로 적용된지 연습해보시는 거로 보시면 되겠어요. 적용이 된다? 그대로 저만 믿고 가시면 반드시 곡점이라는 소리죠. 다시 강조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를 배웠어요. 그런데 기출 해설이 안 돼요. 판례 강의를 배웠어요. 기출 해설이 안 돼요. 심지어 이 기본 강의라는 강사도 이 판례 강의라는 강사도 자신의 기본석 교재로 자신의 강의 내용으로 기출 해설은 안 돼요. 기출 해설은 전혀 다른 문장이 나오고 있어요. GS 자신의 목차고 전혀 다른 목차가 나오고 있어요. 그 수업은 들어맞자 내년 기출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수업입니다. 2차 수업을 들으실 때는요. 이거 반드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 강사가 해오던 자료 내용과 그 문장과 강의 스타일로 기출을 해설하고 있느냐가 정말 당연히 필요한 건데도 그게 단 한 강의도 안 되고 있을 겁니다.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합니다. 여기서 배우는 정답 찾기와 목차 연습으로 이거 연습용으로 다시 한번 꼭 보세요. 잘 되는지 그럼 자신감 갖고 유지하시면 됩니다. 공부법입니다. 공부는 체계가 있어야 돼요. 이건 비단 공부 얘기만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던가 뭘 하던가 제가 강조하는 게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과 체계화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년을 쌓습니다. 2년을 쌓습니다. 3년을 쌓습니다. 결과물이 3년간 때도 오히려 더 떨어져요. 이게 체계가 없다는 소리예요. 체계를 갖고 가면 1년 때 이만큼 2년 때 이만큼 3년 때 이만큼 더 올라가는 거죠. 체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공부 순서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단과 수업도 그렇고 종합반 수업도 그렇고 무조건 이렇게 따라오세요.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뭘 주구장창 외우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거 먼저 해야 됩니다. 자꾸 말도 안 되는 그 내용들로 두 문자 따서 무작정 암기만 하고 있는데 그것도 기본서 암기했는데 그것대로 기출 해설도 안 하는 강사의 그 기본서를 암기하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기출을 작성할 겁니까? 강사조차도 주구장창 여러분들이 외운 내용으로 해설지를 안 올리는데 기출 해설지를 난 정말 깜짝 놀라고 있어요.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암기만 하고 있으면 첫 번째 정답 찾으세요. 문제 읽고 여기서 사실관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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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하면 이 판례 쓰는 거구나. 여기서 이 사실관계 이거 이거 읽으면 이건 조문 쓰는 거구나. 가끔 좋은 문제도 기출됩니다. 여기서 사실관계 이거 이거 읽을 때는 가끔 판례 문제 학설 문제도 나오는 거 학설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는데 정답 찾기가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9월 달에는 저랑 기본 강의하면서 1차 때 까먹은 거 조문과 판례를 리마인드 할 건데 제가 계속 주말마다 사례제 핸드북 줌 미팅 스터디를 할 거예요. 거기 들어오시면 사례제 핸드북 계속 보고 계셔야 되고 문제 읽고 정답 찾고 문제 읽고 정답 찾고 사례제 핸드북 문제 읽고 정답 찾고 문제 읽고 정답 찾고 이것저것 2회두 이상 돼야 됩니다. 9월이나 10월까지 정답하고 정답만 보라는 소리예요. 사례제 핸드북 쪽. 다른 문장 구지도 말고 얘가 너무 익숙해졌어. 그냥 사례제 핸드북 50페이지 풀었는데 정답이 연상돼. 끝. 스텝 1이 끝난 거예요. 스텝 1이 끝난 다음에 스텝 2 가셔야 됩니다. 스텝 1이 끝나지 않은데 스텝 2 간다? 안 돼요. 또 책이 없어지는 겁니다. 스텝 1이 끝났습니다. 어떤 진조해야지 끝났다는 건 수업시간 하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텝 2 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얘는 문제풀이 강의부터 말씀드리는 건데 아니면 맛보기 보는 건 판례 심화 강의부터 맛보기를 봅니다. 2차 기본강의에서는 안 해요. 판례 심화 강의부터 판례 내용 연습하고 복습용으로 제가 문제 연습 준다는데 거기서부터 맛보기를 보게 됩니다. 제가 만드는 때 공식 JHJ 공식에 따라서 답안지는 공식과 체계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이 막 쓰면 점수 또 개판 하나도 안 나옵니다. 제 공식에 따라서 백전변 목차 설정 연습을 합니다. 정답 끝났으면 그 다음에 사례제 핸드북 보면서 이것도 사례제 핸드북을 연습하는 거예요. 사례제 핸드북 보면서 문제읽고 목차만 보는 거예요. 정답은 바로 연승 되잖아. 뭐하러 정답 봐. 다 되는데 문제읽고 목차 보고 문제읽고 목차 보고 문제읽고 목차 보고 이 연습만 하는 겁니다. 스텝쪽 끝났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문자를 따던 두 문자 필요 없이 난 그냥 암기라던 내용 암기입니다. 근데 이 내용 암기도 제가 강조를 해드릴게요. 판례 원문을 외우라고 이상한 소리들이 있던데 그래서 제가 교수님 모시기 시작한 겁니다. 중앙대학교 로스쿨 교수님 모시고 있고요. 서강대학교 로스쿨 교수님 모시고 있고요. 제가 모시는 분들은 로스쿨 교수님입니다. 그리고 모시고 와서 교수님들께서 특강마다 아시죠? 왜냐하면 제가 계속해서 술자리하고 저녁 먹으면서 말을 하거든요. 학원가에서 기가 막힌 강사들이 판례 전문 외우라고 하면서 학생들을 아주 그냥 현혹시킨다라고 제가 맨날 술자리마다 얘기했기 때문에 2.5졸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판례 전문을 외울 수 없으면 외울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한다고 고점을 주질 않습니다. 채점자는 그 강사들이 아니에요. 우리 교수님들입니다. 2.5졸만 외웠어요. 지금 학원과의 굉장히 잘못된 2차 특허상표 강의들이 무슨 답안지 작성법? 공부법 헌법이라고 해서 교수님들 생각과 너무 차이가 있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괴리감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악성으로 그런 게시판만 쓰고 있는데 2.5질문 충분하고 이거 사례제인드북 문장만 완벽하게 암기하면 됩니다. 이거 줌 미팅하면서 계속 잡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출 가면은 퍼즐 맞추기를 하셔야 됩니다. 올해 적중도 제가 올려놓은 것처럼 여기 문장 외웠어 이 문장 가져와서 올해 기출에 갖다 박는 거예요. 제 공식에 따라서 100점에 따라서 100점에 5점이면 하나 갖다 박는 거 100점이 10점이면 제가 또 여러 문제마다 10점짜리 목차 2개 5점짜리 목차 하나 다 나눴어요. 그걸 퍼즐 맞추기처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 60점 위 공부 순서대로 체계적으로 학습하셔야 됩니다. 이거 1차하고 다릅니다. 2차는 정말 강의와 강사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내가 종점이 결승점이 이 방향에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 강사 제가 리더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일로 가라고 지시하는 강사의 말만 듣고 가면은 결승점 다가옵니다. 근데 일로 가라는 강사의 리더만 듣고 가면은 결승점을 다가가지 못합니다. 이거 2차에서는 굉장히 심합니다. 저한테 2차 넘어오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내가 기존의 강사가 하라는 대로 그 강사의 GS 스타일들은 다 외웠는데 도저히 점수가 나오지 않다 해서 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여기입니다. 체계가 없고요. 기준이 없고요.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공부 순서도 없고요. 답안지가 5점짜리가 나오고 10점짜리가 나오는데 왜 5점짜리에서는 이만큼 쓰고 10점짜리에서는 이만큼 쓰고 그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종적으로 저한테 오는 겁니다. 그냥 주장창 두 문자 따서 팔레 원문만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점수가 52점을 넘어가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항상 오시게 되는데 체계적으로 학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단계 합격이 되는 겁니다. 체계 없이 무작정 뭘 외우고만 있고 답안지 목처도 강사만의 목체지 교수님 스타일도 아니면 52점 넘을 수가 없습니다. JH의 공식 아이랍 구조 답안 문제의 유지의 판단 균형 구체적 판단 및 결론으로 가는데요. 제 답안지는 구체적 판단하고 결론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제 답안지만이 아니고 특허는 그렇습니다. 상표는 사실관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나눠주는 게 좋은데 특허는 사실관계 기술적 내용을 많이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과 이 내용이 겹치기 때문에 얘는 그냥 하나의 목차로 써도 괜찮습니다. 참고로 이 목차는 특허 쪽보다는 상표 쪽 특허보험 판례를 보시면 되게 많이 익숙해져요. 판사님들이 판경을 저렇게 쓰거든요. 이거는 제가 지금 조현중 상표법 판례노트 만들고 있는데 완성된 블랙스쿨의 자료실을 다 업로드할 겁니다. 지금도 카톡방에 올려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특허 판례도 일부러 넣어놔서 이 목차 볼 수 있습니다. 이 목차는 법대의 전형적 목차입니다. 이것대로 쓰셔야 돼요. JH의 공식 52점은 고독점이 아닙니다. 57점 이상 고독점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판단 기준을 작성할 때 목차 개수 구분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5점 나왔어요. 얼마큼 쓰지? 10점 나왔어요. 얼마큼 쓰지? 이게 체계가 없으면 50점 벗어날 수가 없다고요. 아무도 체계가 없어요. 강의들 중에. 제가 유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 말 듣고 제 애가 말씀드리는 대로만 따라오세요. JH의 공식 5점 단일 목차 또는 묻는 바 수업 시간에 어떻게 적용하는 건지 말씀드릴 겁니다. 사례 강의와 2차 기출문제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연습해드립니다. 특히나 사례 강의에서 연습하고 이 연습의 기출에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구나 를 보여드릴 겁니다. 예, 이제 좀 많이 강제할 겁니다. 토요일 저녁 10시마다 준미팅 진행할 거고요. 사례제 핸드북 추가로 외우고 암기시킬 건데 종합반 분들은 필참입니다. 필참. 단가 분들도 웬만하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요. 마지막 액입니다. 당신 호랑이인데 그 리더가 고양이라면 패배 이유도 모른 채 모든 전투에서 고양이처럼 죽어갈 것입니다. 당신의 리더가 호랑이랑 호랑이처럼 싸울 것이고요. 만나는 사람의 수준이고 자신의 수준이 됩니다. 고득점을 원하시면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마지막 2차 종합반 설명회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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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